아우 방금 앞에 불이 훅 나가지고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핫한! 이거는 리얼 불이었어요 리얼 파이오였어요 원래는 좀 모형으로 해놓으시는데 정말 뜨겁더라고요 이게 뭔가 불효과 때문에 이 노래가 더 산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? 벌써 저희가 벌써 마지막 곡만 안 가두고 있는데 이 곡은 저희의 첫 데뷔곡이죠 어떤 곡이죠? 바로 Mr. M의 뭐죠? 이렇게 물어봤는데 또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네 이 곡 저희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또 특별한 기본 앨범 버전이 아닌 특별한 버전을 저희가 준비를 했잖아요 무슨 버전인가요?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제가 말한다고 재미가 없으니까 오 네 알겠습니다 약간 밀당 밀당을 하시네요 그냥 말할까요? 아니에요 이따가 저희가 되게 익숙한 노래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시는 노래는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Mr. MMO라는 곡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